사랑의 사랑 코어 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거 먹어보려고... 코스터드 이제 커피의 진심인 것 같아요 바로 런던 저녁 먹고 그 팜요 예약해놨어요 팜요 지금 런던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한국의 대화 한국의 대화 한국의 대화 한국의 대화 네, you go for it. 하핀 알비아 가자라고 한국 카페에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저기 생겼더라고요, 새로. 일본식 바베큐? 저희는 좀 일찍 들어가서 줄이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줄 섰어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한 번쯤 가볼만 하다, 이 정도.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한 번 가본 걸로 만족해요. 저희는 이제 영화 시간까지 2시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 좀 산책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연구 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폴리 잉글리시 프레파스를 먹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문 닫았는데 그날 제가 딱 이 창가 자리 여기 앉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판을 봤더니 지오스 카페인 거예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 지오거든요. 저희 어머니... 우연이긴 한데 너무 약간 소름 돋았어. 아니... 여기 어머니... 오늘은 You to yourself all those years ago... 이거였으면 Sentiment의 이름으로 이 저의 어머니가 될 것 같은데... 너 yang 믿는구나... 나! omg! 내가 정리며 먹자. 네, 나도. 이제 여러분 썸머 타임 시작해가지고 한국이랑 시차 원래 9시간이나 8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녁 7시 다 돼가는데 아직도 밝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작은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편이에요. 저는 큰 편이에요. 저는 이 편이에요. 네. 이거 진짜 좋은 편이에요. 네. 넥토리. 넥토리. 네. 이거 먹어서 치즈. 이거 맛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인 요틀에다가 와인 라벨을 덮대가지고 이렇게 램프에서 맨날 너무 귀여운 아이돌이 엄청났어. 오늘 만나요. 무슨 맛이야, 한 번에 rever고 자세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2시간 내내 막 이렇게 뭉풀이고 봤더니 들기 너무 아파. 일부러 줄거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짤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고 왔거든요. 마이클한테도 무슨 내용인지 말 안 해주고. 자막이 중국어랑 영어 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 중에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영어인 것 같아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저희 영화 끝났다 벌써 11시 반 다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마이클이 요새 뭐뭐 하고 있을게요라는 문법을 새로 배워가지고 말만 할 때마다 뭐뭐 하고 있을게요. 항상 있을게요. 마이클이 요새 뭐뭐 하고 싶어요. 나이스 펀치타. 이탈리안 샵에서 어머님이 사다 주신 펀치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터. 프레지던 버터랑 실라델피아 라이트 버전. 버섯 이렇게 떨려있는 거 찾더라고요 말투리. 그니까 똑같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봤어요. 오우,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새해. 새해. 그는 줄리아스 가돈. 이게 줄리아스 가돈? 네. 큰 로즈메리 버섯이 있어요? 네. 나 헤이든. 나 전생, 나 전생을 진짜 너무 왕손해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 저는 새해 마이클을 사용할 거예요. 새해 마이클을 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파슬리. 인스타그램에서 파스타 레시피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 재료 대부분이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 마이클이 그거 만들게 돼요. 제가 많이 보낼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찾을 거예요. 응. 제가 좀... 제가 좀 찍어볼까요? 제가 좀 찍어볼까요? 제가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찍어볼 거예요. 제가 좀 찍어볼 거예요. 제가 좀 찍어볼 거예요. 제가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 재료. 타당! 타당! 음식 하기 전에 준비가 한낱을 걸리는 그다. 오우, 마이클이. 띠아닭이. 여름의 양이. 음, 변화해. 네, 변화해. 마이클을 씻어서. 문이 쉽게 씻어지는 거예요. 으악! 아니요. 마이클이. 그리고 다른 종류가 있었나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섯 깔고 양파만 제가 그냥 한 번의 양파만 만들어볼까요? 네, 사실 배불로 끓일 수 있어요 마늘을 다 깨서 넣고 한 열 알 정도? 자는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조국 아마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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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올라봄어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몇 고정불을 끓인다 좀 더 알았다 좀 더 알았다 어우, 냄새가 나요 그냥... 그럼 그냥 그냥... 그럼 내가 요러스한거 한 번 20분을 확인해볼까? OK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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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뉴의 껍질 부분은 안 먹는 거래요 잘라면서 이 랩디 테이프로 따위 랩 랩 관계aaaa 좀 더 пал지 와우 자, 이제 뱅을 넣어먹으면 좋겠어요 자, 뱅을 넣어먹으면 좋겠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와우 정말 맛있네요 뭐? 그치? 판세타, 파스타, 오일, 그치. 이 카바나로도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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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 갔을 때 항상 사오는 게 이 판세타거든요. 근데 되게 편한 거는 이미 이렇게 다 썰려 있어서 따로 손질하지 않고 바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부어가지고 파스타 할 때 아니면 볶음밥 만들 때 넣어도 간편하고 좋거든요. 확실히 저 제대로 된 판세타는 다르네 맛이. 풍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마늘 많이 들어오면 맛있으니까. 다진 마늘. 이거 인사는ация 안 돼? 다진 마늘. 마늘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안 돼. 다진 마늘 안 돼? 다진 마늘 안 돼. 네. 다진 마늘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을 매포신. 아무도 박을 수 없다. 부드럽게 만들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 가락은 아직 안 됐어요. 수빈! 맛있어? 음! 칼라피뇨 넣어서 약간 매콤한데 판채트남도 되게 고소하고... 크림을 넣었잖아요. 크림이랑 크림치즈를 넣어가지고... 진짜 풍미가 장난 아닌데? 맛있으면 좋겠다. 주민이 그...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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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